동대문구 가족센터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교육을 실시합니다. 8월 1일과 8일 오후 7시부터 제2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서울시의 생활권을 둔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 방법, 보험에 대한 이해와 보험 종류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참여자는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동대문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QR 접수하면 됩니다.